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태권도는 실태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올해 처음 시작합니다. 하여튼 예산액은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올 연말에 나올 건데 그걸 통해서 태권도의 현장의 생생한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태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올해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을 대신하고요. 결국은 태권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쪽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아동시장이 줄고 있고 성인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쟁력들이 없고 산업화도 좀 부족하고 세계화도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의 한하나를 가져가자. 그런데 시작은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바로 태권도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.